네, 한동훈 대표 어제도 재차 대통령 시를 향해서 독대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시는 민생을 위해서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 과정이죠. 너무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경어제표와 3장회담도 고려하시는 건가요? 지켜보시죠. 저는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허신탄회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네, 김진욱 대변인, 일단 저는 저 얘기 중에 만찬의 성과를 물어보니까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 아닐까요? 이게 한동훈 대표의 마음을 모두 다 응축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돈도 많은데 저녁 먹을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해서 먹은 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일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됐고 그래서 독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만나서 과연 어떤 해법을 가지고 나올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림이 컸는데 결국 우리가 들은 것은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하더라, 대통령께서는 감기 중에도 아이스라떼를 드시더라. 이 두 가지 외에 저희가 알고자 했던 내용들은 하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께서 기다렸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지 못한 부분을 그냥 밥만 먹고 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정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기다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를 한동훈 대표가 과연 20년 지기로서 정말 직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어려운 현실이 있을 때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그런 부분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측면이 아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일 겁니다. 네, 김종국 최고위원. 일단 이 얘기 중에서 추경호 대표하고 삼자회동 고려 안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한번 거절한 적이 있죠,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대답이 지켜보시죠. 저는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허심태뇨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삼자회동은 안 된다. 독대를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아니, 삼자회동은 또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최경호 원내대표와 삼자회담 회동을 한동훈 대표가 거절했다는 얘기는 저는 확인을 못해서 그게 사실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회의는 그 주장,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죠, 이렇게 반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용산발로, 대통령발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그냥 사라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거절했는지 여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계속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어저께 그 모임에 그저께 모임인가요? 모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그냥 얘기했으면 됐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거기서 그냥 얘기하면 됐지 왜 얘기 안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 30명이 쫙 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서 과연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님 이거는 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면 또 김여사 부분에 대해서 그 부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거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데서 이걸 뭐 예를 들면 사과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과연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뜩이나 지금 당정 관계가 어렵네, 서로 감정이 안 좋네 그러는데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디 말이야 그런 자리에 와서 그렇게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피해가고 그러려면 넘버 1과 넘버 2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만나서 진솔하게 아, 대통령님 제가 의사분들 이렇게 쭉 만났잖아요. 여러 가지 협회도 단체도 쭉 만났는데 뭐 이런 입장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서로들 할 얘기가 있고 대통령도 아마 속내에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실 인사권자인데 뭐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 그건 두 사람만이 얘기하고 나서 그게 덮히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상처 줄 일도 없고 또 그것이 가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빠른 길이거든요. 결정권자들 두 분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자꾸만 지난번에 비서실장 껴서 한번 식사를 같이 했었어요, 대통령과 대표와 비서실장이. 그랬었죠. 정책위 의장 교체를 놓고. 그런데 그때 갔다 와서 대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대통령께서 저한테 정권을 주셔서 아마 금방 이 문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비서실장님께서 아니, 정책위 의장은 바꾸는 게 맞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자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힘을 실어준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비서실장은 그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서로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3자가 예를 들면 원내대표께서 껴서 또 얘기를 한 다음에 서로가 또 얘기가 좀 해석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그것보다는 그 두 분이 있는 얘기 다 꺼내놓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그게 다른 경우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없는지 그것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어쨌거나 이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의 독대를 계속 원하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죠. 아니, 분명히 그렇죠. 왜냐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냥 상존하고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당의 입장에서 저희들은 국민 여론을 생각해야 되고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야 되고 또 표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간다? 그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선에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저도 기본적으로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자주 소통해야 된다는 건 공감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번개 만찬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유독 한동훈 대표에게만 인색한 부분이 있다는 거 저도 이해가 잘 잘 안 가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독대를 하시면 그러면 정말 어떤 이 문제의 해법들이 풀릴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게 과연 독대로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회의론이 들어요. 왜냐하면 독대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이미 한동훈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돌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일정한 부분 양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이걸 양보하는 순간 의료 개혁은 물 건너간다라고 판단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대통령실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를 영린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가 이 영린을 뽑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사안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으로서는 받아줄 수 있는 해법을 낼 수 없는 사안들을 얘기하자고 하는데 굳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독대를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현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좀 회의론 쪽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벌어진 독대 논란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덜 익었어요. 그래서 나는 땡감으로 떨어져 보니까 해서 걱정이 되는데 정치적으로 미숙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독대를 하려면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언론에 보도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죠. 그 대표의 그 대통령이. 그러한 결기도 없는 사람이 무슨 집권 여당을 대표를 하며 자기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깽소리 못하고 나오다가 정부 수상한테 또 독대 신청하면 이게 되냐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대통령과의 차별화 목적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결단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건. 한 대표가? 그래서 이렇게 독대 요청을 하는데 계속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 순간에 딱 제가 예상하는 일단의 우선 볼 수 있을 만한 결단은 당 대표직 때려치는 거예요. 많은 분, 많은 국민들이 그럴만해라는 것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나 당대표 안 해 하면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혁 최고위원님. 일단 저는 박재원 의원에게는 의뢰위,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하는 비판인 것 같고. 양쪽을 위해지는 척하면서 양쪽을 다 깎아내리고 공격하시잖아요. 정치 구단다운 그런 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귀에 손끼타게 들어오는 얘기는 김용남 정책위원장 얘기예요. 그만두려고 계속 이제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나 대표직 던진다. 이렇게 하려는 사전 줍니다. 이런 의견인데 이건 뭐 개연성이 좀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랄까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정치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면 대통령과의 갈등 좀 하다가 몇 달 만에 그만뒀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는 있겠습니까? 뭘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당 자체가 그 경우는 뭐냐 하면 저희가 타고 배를 같이 타고 가다가 그 배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망망대에서 이제 같이 침몰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 행위를 하려면 예를 들면 뭐 다른 당을 만들어서 쪼개서 가겠다. 나는 다른 보트를 내서 두 개의 당을 만들어서 탈당을 하고 무슨 다른 창당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뭐 애증 관계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죽이되든 밥이되든 둘이 발이 안 맞아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겠지만 일정 시점까지 2인 3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결국에는 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